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작은 코어 관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관상학의 이론을 적용하면 작은 코어 성형을 어떻게 하면 그 성형 안티가 나지 않으면서 귀티나고 고급진 얼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료 오신 환자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술 받을 것은 아닌데요. 무슨 수술을 해야 할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얼굴에 전반적인 비율을 봐주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윤곽 수술 그 중에서도 옆광대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남의 성형외과 몇 군데 가보니 광대보다는 양악으로 생각해보라 해서요. 주주 치아는 지금 교정을 끝낸 상태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곽 수술은 얼굴뼈를 다듬는 수술인데 사례자의 오악관상을 보게 되면 이마의 남악, 양쪽 관골의 동서악, 그리고 아래턱의 부각의 기운이 좋은 반면에 얼굴 중앙부인 코, 중악의 기운이 모자른 관상입니다. 이렇게 코의 가로폭이 좁으면서 낮은 코 관상을 관상고전인 마의상법에서는 면대비소 하면 일생상자력 간신이요. 정면수대 이토성독소 하면 분파지상아라고 하여서 코 옆 여백이 많으면서 이렇게 코의 가로폭이 좁으면 일생에 풍파가 많고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여성분의 오행관상 중에서 얼굴 윤곽 수술에 해당하는 광대뼈와 사각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중앙부 토성의 기운이 약해서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고 양악 수술을 하라는 권고도 받은 것입니다. 왼쪽과 같이 코의 기운이 우뚝하다고 한다면 도드라진 광대뼈와 주각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극강의 그 상생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코가 작은 얼굴에서 옆광대가 나아 보이는 이유는 이와 같이 얼굴 면이 평평하기 때문인데 가운데 코의 기운이 약해서 양쪽으로 광대뼈의 기운이 뻗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코의 기운을 증강시키게 되면 양쪽 관골과 힘의 기념을 이루게 돼요. 더불어 밤색 화살표에 코의 기운이 살게 되면 코의 토성이 주각턱의 수성을 제압하는 토국수가 되어서 양악 수술을 추천받을 정도의 아래통 나옴이 보완되는 효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에게서는 기본 코 성형 즉 콧대를 실리콘으로 높이고 코끝을 연골로 높이는 성형이 유효한데요.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다 보면 이렇게 콧대에 실리콘의 음영이 보이는 노골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몸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데 워낙 코의 뼈대와 살집이 부족한 코라서 실리콘으로 콧대를 높이니 콧대에 살집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코 실리콘 비침 지방식으로 코의 골질과 육질 비율을 맞추어 주게 되면 코 성형한 티도 나지 않으면서 광대뼈와 주각턱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관상성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작은 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옆광대가 나아 보이고 턱이 도드라져 보이시는 분이 오셔서 본인은 옆광대를 치고 싶어 하셨고 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양압수술을 추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관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관골과 턱끝 이골은 도리어 예쁜 골격 부분으로 완전 무죄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코의 기운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광대뼈나 아래턱의 윤곽이 도드라져 보이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